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를 마음으로 함께 모아 자연과 생명,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을 담아 세계 평화와 질병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는 진관사 국행 수립제의 입제를 공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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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에 왕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느냐 하는 데서 한마디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연지대사가 지은 정토 발원문이 있습니다. 정토 발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일목요양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 주의심한테 묻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10분 15분 정도 거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토 영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러는데 나라든 유인물에 보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는 순간이 임해지는가. 그것을 임해지는가. 그것을 임종과 명종으로 나누어서 내가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은 한 번 생겼다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 없어진 순간이 어떻느냐. 그래서 첫째가 임종입니다.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마칠 때의 임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병일이라고 쓰셨죠. 병일. 이 병일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의해서 우리 몸이 위태로울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 아파서 돌아가세요. 요즘에는 흔히 암에 의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심장마비에 의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는 폐렴이 있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병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병일이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두 번째 있는 이야기가 단지예요. 끊을 단자에다가 기운을 짓자. 그래서 기운이 끊어진다. 그런데 기운이 끊어지는 것이 어떤 거냐. 첫째는 곡기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만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이 몸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곡기가 끊어지는데 옛날 진관사도 자주 오시고 그랬으면 큰 스님이 계신데 월정사의 탄허 큰 스님 그 스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인간은 별 수 없어 갈 때는 다 곡기가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들 보면은 거짓말 다 곡기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기가 끊어져요. 정신할 때 신자 귀신할 때 신자 이 신기가 끊어집니다. 신기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 몽롱해진다. 아들 딸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불러도 대답을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신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라고 하는 것은 곡기와 신기가 끊어지는 것이 단기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차가워진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종할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종을 지켜보면은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부터 식을 갑니다. 다리부터. 손도 식어가고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식어가다가 마지막에 심장 쪽에 좀 온기가 있다가 심장이 식으면은 운명 하나는. 그런 게 신냉정에 온다. 그런데 거기에 한문의 하나가 분분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분분냉.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사람에 따라서 다리가 먼저 식어가는 사람이 있고 손이 먼저 식어가는 사람이 있고 정수리가 먼저 식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각기 다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경과 논에 의하면은 마지막까지 머리가 따뜻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심장이 따뜻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마지막에 배꼽 쪽에 따뜻한 사람은 아기로 태어난다. 그런 건데 그런 설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신냉정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인종의 마지막에 난심이라. 난심이 어지럽란 자. 마음 심자. 난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어지럽다 하는 거예요. 육체가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지럽다.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인식하는 건 뭐가 인식합니까? 현생에서 인식하는 건 육근이 인식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물질을 볼 때 눈에 안식이 생기는 거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귀에 인식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근이 육경의 대상에 의해서 아름아리가 생기는 걸 육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식작용이 신냉정 오면은 육식작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겠어요? 마음만 남는다. 조금 어려운 말인지 몰라도 제7식 말라식 제8식 아래아식 이 두 가지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전육식이라 그래요. 좀 이야기했던 안이비설 씨는 전육식은 다 없어지고 끊어지고 제7식 제8식만 남는다. 그래서 제7식 제8식만 남는데 이때가 마음이 어지럽다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제8아래아식이 저장이 됩니다. 제8아래아식이 저장이 됐다가 전육식작용이 끊어지면 제8아래아식이 저장이 됐던 것들이 어느 것이 먼저 수면으로 올라오느냐.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업을 지었던 것이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신점대적인 난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문이 하나 있는데 민절무심이라. 민절무심. 모든 것들이 안이비설 씨로 봤던 모든 육군작용이 끊어진 이런 상태를 부심. 민절무심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임종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분이 흘렀는데요. 그 다음에 명종이라고 하는 건 목숨 면 자에다가 마칠 종 자 명종이라고 하는데 명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가 명종이냐. 그러면 우리 육신의 작용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리아식이 이 몸에서 벗어나는 걸 명종이라고 해요. 명종. 명종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뒤에 이제 내가 써놔있지만은 인광대사가 써놓은 거. 명종 때가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어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색수상행식의 몸을 받는. 이걸 오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증관사 신도님들은 고개를 꺼덕꺼덕 하신 거 보니까 굉장하신 거예요. 다른 자리에 가서 범문하면 오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색은 물질이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그런데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작용인데 이 물질과 정신이 떠나버린 상태가 중어미신인데 중어미신이 다음에 색수상행식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기관을 중어미신이라고 해요. 중어미신이 중어미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이제라 그랬는데 남은 무슨 남자냐. 무엇을 잡는다. 무엇을 끌어당긴다. 이런 거예요. 남은.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끌어당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첫째, 양인, 아버지를 선택해야 되죠. 양인.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손 한 번 들어봐요. 없죠? 두 번째 뭐냐. 어머니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양과 음,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 스님이 해서 되는지 모르겠다. 한 집안 식구같이니까 한 번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남자가 발산한 정자가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정자와 남자 사이에 아래야식이 영원히 들어갔을 때에 이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화합이라 쓰셨죠? 삼화합. 이 세 가지가 화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온이 형성되는 겁니다. 온이. 그러니까 애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온의 시발점이에요. 온의 시발점. 그래서 인종과 명종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광대사가 말씀드리는 것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다. 그런데 첫째가 뭐냐면 인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교 방편으로 이끌어서 안심하게 하고 이로하여 바른 믿음을 내도록 하며 병든 분에게 간절히 권하여 일체 만사를 잊어버리고 일심으로 염불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게 걸려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큰 스님들한테 들은 말이지만 시골에서 참선을 하다가 참선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문지방에 있는 데다 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갖다 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문지방을 딱 닫으니까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죠? 그래서 진심을 내 가지고 좋은 곳에 못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생각이 중요한 거다. 생각이.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성교 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교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머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권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의 야착을 가졌다고 하는 분이라든가 자식의 애착을 가졌다고 하는 분은 미련이 있어서 홀가분하게 못 떠나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서 해주시면 조금 더 해도 돼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원주, 총무, 주지를 살면서 신도님들이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갖다 주면 대중들하고 나눠 쓰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창고에다 차복차복 쟁이는 거라. 상자를 아주 잘 뒀어요. 상자를. 상자가 전국 제 방에 다니면서 수행하다가 한 번 오니 우리 원사 선생님이 저렇게 해서는 아주 좋은 곳에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고 원사 선생님한테 가서 삼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또 내가 이쪽으로 안 보고 저쪽 보는 건 저쪽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냐고 얼굴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원사 선생님한테 간절히 청하니까 상자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상자를 따라서 가죽 수행하러 깊은 산속에 가는데 산마루에 뚝 올라가는데 자기가 두었던 창고에 불이 나는 거예요. 평생을 아끼던 물건이 창고에서 불이 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쑥 올라와가지고 불 끄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불에 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애착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가 도력이 있는 스님이라 이 스님을 떡하니 혼이 나와서 가는데 쭉 혼을 따라서 가니까 어디로 가요? 뱀이 암놈 숫놈 뱀이 있는데 고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사마하업 이야기 했잖아요. 뱀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뱀으로 못해가게 도력으로 그 혼을 다시 나오게 해서 가는데 깊은 산속에 사심이 넘은 부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은 자식을 못 낳은 집안이에요. 밖에서 저녁에 있다가 아침 돼서 상자가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이 애는 임신을 하는데 이 애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니 다섯 살 되긋을랑 나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애를 낳기만 나면 다섯 살이고 한 살이고 드리겠다. 지금까지 애를 못 낳는데 낳는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거거든요. 뒤에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이런 게 뭐냐면 마지막 생각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면 평소부터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지 꽁켜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무상하기 때문에 공수의 공수의 공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 방편으로 그분을 안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임종 법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종 법문이.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려금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내세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세는 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세의 꿈을 확고하게 갖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 내 나이 먹어야 아마 있을 거예요. 내 나이 먹어야. 내 나이 먹고 또 나같이 뭐가 아파야. 아파야 죽음이 문앞에 있어야 갔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 학기는 해야 된다. 한 학기는. 오늘 이야기 다 못하고. 그래서 병든 분에게 간절히 구여해 일체 만사를 잊어버리고 일심으로 연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연불. 연불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몇 개 반으로 나누어 연불하여 임종하는 사람을 연불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스님들이 돌아가신 분 그 영안실에 가서 24시간 연불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면 가족을 전체를 교화를 시키세요. 가족을 전체를 교화를 시켜가지고 가족이 그러니까 애도 많이 나아야 됩니다. 한 12명 나아가지고 12명 나아가지고 4명씩 3개 반을 만들어가지고 4명씩 3개 반을 만들어가지고 4명씩 3개 반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1시간씩 연불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적으면 친구라든가 사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불을 하게 하고 진관사 쪽 주의심을 또다시 불러가지고 목이 나가게 하면 힘듭니다. 목이 나가게 하면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24시간 연구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인종하는 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고 또 복을 하지 말며 이 일을 거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몸에서 아리아식이 몸에서 떠날 때가 한 10시간 걸린다 그래. 또 어떤 분은 8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아리아식이 그렇게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떡하고 숨을 안 쉬고 심장이 딱 멎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시간 이내에 작가운 냉동칸으로 넣습니다. 냉동칸을 넣고 그 다음에 장의사가 와가지고 손이고 발이고 이걸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정토학자인 나는 좀 못마땅해. 못마땅하다. 왜 못마땅하냐 하면 내 몸 속에 있는 아리아식 영혼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좋은 거예요. 움직이면. 그래서 예전에 예전이 아니야 한 넉 달 전인가 내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느냐 그러면 이분이 사우나를 갔대요. 사우나를 가가지고 사우나를 딱 하고 와서 집에서 오다가 시장에서 먹을 거 이야기해도 되겠지. 천혁을 샀다니 천혁. 천혁을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친구들을 전체 모았는데 친구집 간 거예요. 친구집 가서 천혁을 먹으려고 여기 친구가 상을 차려놨는데 사원 당사자는 쇼파에 딱 앉아있는데 친구가 내려와서 먹자고 이렇게 하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요즘 말로는 심장마비겠죠. 심장마비. 그런데 돌아가셨으니 나머지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남편한테 달려서 남편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가는데 이분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귀에다 대고 여보 나도 곧 따라갈 거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가세요.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눈을 딱 감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은 멎었지만은 내 몸속의 아래아식은 아직 안 떠난 거예요. 아래아식을 안 떠났는데 시신을 냉동칸에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운 걸 느끼지 않아요. 움직이는 걸 느끼지 않아요. 또 잘못하면 자극을 줘서 아프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아프다고 한다고 하면은 진심이 일어나죠. 진심이. 그러니까 절대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곡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곡을 하려고 하면은 변소 가서 하세요. 문을 꽉 닫고. 곡을 하면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한테 비식, 설불빛자. 비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적어도 8시간 정도는 좀 모셔놔야 된다. 행사에 어떤 암자에 노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상자가 내한테 묻기를 우리 노스님을 어떻게 임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10시간 이내는 영안실로 모시고 가지 말고 면부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새벽 1시인가 2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침 9시 정도 시실을 옮겼으니까 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집에서. 나도 유언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방에서 죽고 난 뒤에 영안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때 좀 해야겠다. 그래서 옮기지 말고 곡도 하지 말고 시신에 대해서 그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좀 했는데 30분 다 됐어요. 이제 내 전공인데 본론을 좀 이야기하면은 정토왕생이라고 하면은 정토가 뭔데 정토에 가려고 하느냐 또 정토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정토에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주의심 다음에 따라 한번 불러. 그런데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은 정토의 본질은 청정의 본질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청정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과가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하더라도 사과의 본질은 청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물어서 씹어서 유장에 들어가면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모르세요? 그건 청정의 본질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청정의 본질이 아니라서. 그래서 나올 때는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그런데 극락 속에는 청정의 본질입니다. 그 불교의 닉네임이 뭐이냐. 청정심시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정한 마음 자체가 곧 부처다. 이런 게 있어요. 청정한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상태가 부처냐. 부처 상태는 청정한 상태가 부처예요. 청정한 상태가. 그러면 극락 속의 본질이 청정의 본질이면 극상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청정으로 순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극락 속에 가면 고수 덮치고 놀고 술 먹고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극락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청정으로 가는 수행의 아주 좋은 공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 세계에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극락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 세계는 아이월치라고 하는 불퇴제는 주위에 올라가는 그게 아미타부처님의 48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 세계라는 그런 세계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두고 그다음에 극락 세계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극락 세계를 가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잔뜩 그걸 가져왔는데 이거 다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 극락 세계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윤리적으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한테 효도 어른들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부처님이 주신 계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두 가지 바탕에 영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문으로 보면 우회가 사람인자 쓰셨죠? 한문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쫙대기 꺼졌어요. 그건 뭐냐. 이재금자예요. 이재금자. 뭐냐 하면 영부라는 사람은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금 지금 이 상태 이 상태를 이해하냐는 그게 이재금자예요. 그 밑에 마음심자를 꺼죠? 지금 이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영이에요. 영 그러면 범어로는 그것을 스무르티라 그럽니다. 스무르티 S-M-R-T-I 스무르티라 그러는데 스무르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첫째는 수념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념 수념은 따를 숫자 영할염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이 계시면 저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자꾸 넣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에 그런데 염불 다음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걸 관상염불이라고 합니다. 볼관자에다가 형상상자 써서 관상염불 부처님을 자꾸 마음속에 넣는 그걸 수념염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울자 뜻이자 자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기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꿀을 먹을까 떡을 먹을까 또는 오늘 가서 이제 뭐 나태 나태 커피를 먹을까 뭔가 나태 커피가 맞나 커피를 안 먹으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생각은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그게 염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처님 생각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건 부뚜하라 그러는데 부뚜하는 깨닫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을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하게 되잖아요.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부처를 생각하게 되면 부처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부처같은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다워지는 행위가 염불이다. 그래서 정토산부경과 가운데는 아미타 부처님을 염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48원 가운데 19번째 운이 뭐냐 내영 영접원이라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움보살 대세지보살 성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맞이하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난심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죠? 마음이 자꾸 어지러워져가지고 내 어미 내 어미 지옥으로 갈른지 또는 축생으로 갈란지 아귀에 갈란지 천상에 갈란지 모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성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을 반야선에 태워서 극락석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석에 가는 밑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실은 바론 문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놔두고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나하고 같이 따라서 이것도 인연이니까 같이 연불을 해주세요. 나무소방대교조 부량수 여래 불나무 아미타 불나무 아미타 불나무 탈불 탈불 나무아미 탈불 나무아미 탈불 나무아미 나무아미 탈불 개수 서방 낙찰 저빈 종생 대도사 아감바론 원앙 생의원 자비 섭습 다 선굴합시다. 좋은 자리 생활 하십시오. 경기념 신경하고 선교 청구 자비 편 호수 속 졸 조 생의원 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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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